아우, 냉장고에 먹을게 하나도 없네 여보, 몽이 아빠 사랑하는 여보, 나 불렀어요? 여보,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서요 알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 지금 냉장고에 먹을게 하나도 없어요 나 집안일하고 있을테니까 몽이랑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싸와요 갔다 올게요, 여보 정말 못 말린다니까 조심히 갔다 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님 맞을 준비는 끝났고 안좋은 준비가 끝났고 حت罵 ía 어서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스파이름인 아저씨 오늘 시선한 거 많죠? 그럼요 어서 골라보세요 뭐야 엄마가 사오라고 한 게 이게 맞지? 역시 우리 아들 그리고 오므라이스 그리고 우리 몽이뉴스는 사과로 할까? 어? 아니야 오렌지 그래 알았어 아빠가 오렌지로 계산하러 가자 손님 다 고르셨나요? 다 골랐습니다 빨리 개설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슈스 슈스 이게 어디서 나는 맛있는 냄새지? 아 저희 여기서 빵도 팔잖아요 우리 엄마가 사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 몽이 빵 먹고 싶지? 그래 우리 몽이가 먹고 싶으면 아빠가 빵을 사줘야지 우리 빵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빵을 포장해볼까? 몽이 엄마님 초콜빵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루침바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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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살 πο spinach 고고 나는 contexts 뜨거우니까 조심히 들고 가셔야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럼 계산해 드릴게요 7천원입니다 여기 숨도 네 카드 받았고요 자 카드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몽이도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그래 귀여운 몽이도 잘다 네 수고하세요 아 비굽다 비굽다 아소아 콩콩 안녕하세요 사장님 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말할 힘도 없어요 카드 어디 있어요 아 저쪽에 있어 네 아 콩콩아 그거야 그거 아 배고파 어떤 거 먹지 내가 좋아하는 푸딩 그리고 랜드 위치 그리고 그래 배고팔 땐 밥이랑 면이랑 다 먹어야 돼 다 다 목마르니까 주스도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세상에 콩콩이 혼자 저거 다 먹는 거야 사장님 계산이야 바구니 여기 내려줘요 네 사장님 자 그럼 계산할게요 아 사장님 잠시만요 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저기 있는 호빵맨빵 먼저 세워주세요 어? 자판도? 네 빨리요 빨리 배고파요 어 알았어요 콩콩냥 우와! 냄새 엄청 좋아 콩콩냥 담아줄게요 아니에요! 저 지금 먹을래요 그거? 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사장님 이거 하나 더 없어요? 저 뜨거운걸 대단한데 빵 그거 하나 남았어요 빨리 계산해주세요 집에 가서 빨리 이것들 다 먹을거에요 아!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450엔 고생도 아다다면나요? 100엔 120엔 100엔 150엔 150엔 고생도 아다다면나요? 120엔 호빵맨빵 호빵맨빵도 계산해야지 2만원입니다 따장님 여기 2만원이요 네 2만원 벌었습니다 금고에 넣고 너는 우와! 진짜 멋있겠다 나 집에 가서 빨리 먹어야지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잘가요 어? 오늘 장사는 다 한건가? 할건데 내가 배가 고프네 우와! 천만다행이야 내가 먹을 삼각김밥이 하나 남아있었네 빨리 데워서 가서 먹어야지 어? 됐다! 아! 뜨거워 뜨거워 빨리 봉지에 담아야겠다 봉지에 담아야지 아! 뜨거워 뜨거워 빨리 봉지에 담아야겠다 자! 정리하고 나서 집에 가볼까?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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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어? 사장님! 편의점에 어떻게 먹을게 하나도 없습니까? 크롱! 어! 크롱씨 미안해요 물건이 다 팔려버렸어요 어? 근데 왜 맛있는 냄새가 나지? 크롱? 아무것도 없어요 크롱씨 지금 물건이 다 팔렸어요 내일 또 오세요 이상하다 어디도 호빵빵 냄새가 나는데 크롱? 응? 아쉽지만 내일 봐요 사장님 크롱! 딴 거 먹으러 가야겠다 크롱! 와우! 예리한 크롱 손님이군 하마터면 저기 호빵냠빵 뺏기빠랬잖아 빨리 박아먹고 집에 가야겠다 자! 나도 이렇게 집에 가볼까? 오빵맨! 편의점 잘 기켜! 맛있겠다! 아이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